이번에 소개해드릴 논문은 서울대 김동일 교수님 외 5분이 2020년에 발표한 스마트폰 중독 예방 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 자기조절력을 중심으로입니다. 본 연구는 자기조절 이론을 바탕으로 초등학생 대상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실험 설계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한 실험 집단 59명과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비교 집단 58명을 포함한 총 117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을 위해 사전 사후의 스마트폰 중독,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선용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사전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사후 점수를 순위 공변량 분석을 통해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 점수가 비교 집단 참여자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아졌습니다. 둘째,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인터넷 중독 점수는 비교 집단 참여자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셋째, 생활 경험 확장에서 실험 및 비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도출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자기조절 이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프로그램이 스마트폰 중독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은 자기조절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에 개입하는 유용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김동일, 우혜영, 임정은, 이수빈, 송주석, 최수미 2020 스마트폰 중독 예방 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 자기조절력을 중심으로 상담학 연구 21권 5호 315에서 33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